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보시는 것은 서충주 신도시내 기업도시 중 산남쪽의 항공사진입니다. 아시겠지만 기업도시 중 산북쪽은 80% 이상의 도시 완성이 된 상태죠. 반면 보시는 것처럼 산남쪽은 아직까지 20%에도 못 미치는 허벌판인 셈이구요. 남쪽에 3일 파라뷰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를 시작으로 북쪽에 프로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가 공사를 시작했구요. 중간에 포스코 더샵도 조만간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터 이 항공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썰을 푸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맨땅에 헤딩을 해야 아파도 먹을게 많다는거 도시완성 70%가 넘어서면 개풀이나 먹을 것도 별로 없다는거 어필하기 위해서겠죠? 주식으로 치면 아직 무릎팍 언저리에 있는겁니다. 이렇게 살짝 바람잡아놓고 영상 시작할게요. 제가 촬영중인 곳은 충주시 주더급 화곡리입니다. 서충주 신도시내 기업도시의 산남쪽에 위치하는거구요. 앞에 보이는 나무와 자풀이 우거진 토지를 소개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인데요. 숲이 우거져서 그렇지 엄연한 나대지이구요. 토지 아래와 도로 아래에 상수관, 오수관, 우수관 등 건축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겁니다. 저압 멋진 소나무가 있는 곳이 막다른 길로써 산 남쪽 택지의 동쪽 경계가 되겠구요. 이쪽은 기업도시의 상권 중심부를 비롯하여 첨전산화과학단지와 충주도시, 그리고 가속도로 IC로 연결이 됩니다. 저 멀리 토지의 남서쪽 방향으로 대형 건물들이 보이실텐데요. 왼쪽 건물은 24년 8월에 준공예정인 3일 파라뷰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가 되겠구요. 오른쪽 건물은 시그니처 시티 오피스텔 건물로써 둘다 이곳으로부터 900미터 안쪽에 위치하네요. 이쪽은 토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서쪽 방향이 되는데요.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불과 300여 미터 전방에 25년 6월에 준공예정인 프로지오 더 퍼스트의 공사 현장이 있네요. 그리고 토지의 북쪽편에 이런 야산이 있습니다. 오늘이 소개토지. 보시는 것처럼 토지의 북쪽편에 8미터 도로, 서쪽편에 10미터 도로가 있는 큰어이구요. 지금 보시는 토지의 가로길이인 남북길이는 22미터이고, 좀 이따 보실 토지의 세로길이인 동서길이는 14미터 정도네요. 정확한 것은 아니나, 요 앞에 배관 파이프가 설치된 곳쯤이 토지의 남측 경계가 될 듯합니다. 요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면적은 96평인데요. 제가 썸네일에 전원주택의 상쾌함과 도심주택의 편리성을 둘 다 누리고 싶다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요 토지의 전원주택 지으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구요. 요 토지엔 1층을 점포로 하고, 2, 3, 4층을 주택으로 하는 상가주택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토지의 북측면이죠? 세로길이인 북측면은 14미터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빨에 땀이 나도록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쪽 기업도시 산 남쪽의 택지 가격은 무릎 닭 이쪽 저쪽입니다. 그걸 니가 어떻게 아느냐구요? 요 산 너머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면적 96평에 평당가 190만원으로 애매가가 1억 8200만원인 요 토지. 언젠가 썸데이 위치 좋은 주택가에 원룸 상가 건물이 신축을 꿈꾸는 분이시라면 가격 더 오르기 전에 선점해두시는 것이 어떨지. 아니고 투자용 토지를 찾으신다면 매매하신 후 요 나대지를 농지삼아 열장 겸 농막 주택 설치해놓고 취미삼아 작은 농사 지으며 만족하는 가격으로 오를 때까지 광태공의 여유로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떨지. 택도 없는 소리로 꼬드기지 말라구요? 에이 한번 믿어보시죠. 믿져야 본전 아닐까요? 전원주택단지의 느낌이 드는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매매입니다. 충주시 주도급 화공리 서충주신도시 기업도시 내에 위치하구요. 10미터와 8미터의 소방도로의 코너에 접한 제1조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가로 22미터, 세로 14미터의 직사각형의 평대지로 연적은 96평입니다. 1층 점포, 2,3,4층 주택의 상가주택건물을 신축할 수 있구요. 향후 10여 년간 꾸준한 직가상승지역으로 투자용도로도 괜찮네요. 폐형당가 190만원으로 희망매매가는 1억 8,200만원 1억 8,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구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간에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